자 지금부터는 채소전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습관이 되는 야채야채인데 원래는 채소입니다. 우리나라 순수 말하는 채소인데 뭐 야채나 채소나 어쨌든 채소전을 하는데 채소전의 장점이 있다면 재료를 여러가지 채소를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신 걸 보겠습니다. 여기 보다시피 당근 양파 부추 그 다음에 실파 송송 쏘는거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 그 다음에 부춤가루 매운 고추도 좀 넣으면 좋고 그래서 이 장점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가지 자기가 넣고 싶은 재료 넣어가지고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게 장점입니다. 소금양념은 당연히 해지고 대량으로 하다보니까 미리 썰어넣고 다 해야지 이거 일 못합니다. 다시 한번 이제 재료를 보면 이렇게 당연히 물을 이제 넣겠습니다. 밀가루도 넣어야지 부춤가루도 좀 넣고 이제 물을 좀 넣어야지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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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